상담받는 중 어쩌면 안 되는 건가요? 저는 이거 팬들 응원가 중에 제일 좋은 응원가는 뭔가요? 아직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응원가를 잘 몰라요 응원가도 좀 시즌 시작하면서 알면 될 것 같고 맨날 데스XX 그걸로 하지 않았었어요? 어? 어?! 이 발언! 이거 이 발언! 왜요 왜요 왜요? 그 발언 조심해야 되는데! 왜요 왜요? 왜요 그거 하면 뭐.. 징크스 있어요? 이거 봐 이제 올라온다 넘어가려다 그거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하하하 아하하하 차니야 옆동네를 해 옆동네 아 내가 땀나네 형의 애창고 일단 데스XX 그거 하지마 해명하래 3명하래 빨리 해명해 진짜 제가... 제가 정말 경험했네 진짜 다른 팀도 아니고 또 그 팀을 제가 또 응원하는 응원가를 이야기해버렸으니까 여기 195명 정도 보고 계시는데 여기 200명 안쪽으로 세나가지 않게 다 비비로 해주세요 진짜 비비로 해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 그럼 되겠네 찬이가 슈퍼매치 때 골 놓으면 되겠네 골 놓고 그거 한 번 하고 싶다 나 데스XX 물론 아이씨 어 저는 스포츠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테니스 같은 거? 저 테니스를 한 번 쳐보고 싶어가지고 전부터 해보고 싶어요 아 찬이 형이 또 이런 형이 아닌데 이미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솔직하지 솔직하지 못하면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형이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이 있는 걸 전달해드릴 텐데 이렇게 해본 줄 알게 아까 데스XX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그 약간 김주성 갖고 싶을 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솔직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션이 형 이렇게 해서 이미지 만들고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좋겠다 다섯 공연이니까 또 데스XX 하하하하하하 댓글봐 저는 그러면 슈퍼 매치 골 네 저는 제가 싼 똥을 제가 치면 되겠네요 저는 작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부상만 조심 이렇게 다섯 글자 했었는데 어떻게 본의 아니게 부상을 당해버려서 이번 연도는 진짜 정말로 부상만 조심 재미없어 아 재미없어 부상만 조심 뭐야 그냥 다섯 글자로 끝나면 형 봐 다섯 글자 하고 이유도 얘기 안 했잖아 응 알았어 그럼 다섯 글자 할게요 대습 찬이야 잘가 하하하하 찬이는 끝나 곧 경기장에서 만나요 앨블러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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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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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블러